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이제 제법 골짜기의 물소리도 커지는 것 같고요.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봄의 활개를 치는 듯한 또한 따스함의 전령들이 분주해지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 불자님들은 많아도 불자답게 수행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봄빛은 길고 짧음이 없는데요. 꽃까지는 스스로 청홍백이 되고 서로의 어떤 장단은 있다라고 하지만 서로 또한 방해를 하지 않고요. 만중생들이 한법계에 사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찬설이가 내리면 낙엽이 뒹굴고요. 구름이 걷히면 푸르름이 하늘에 가득하듯 우리 불자님들 역시 욕심 속에 살면서 욕심이 없고 또한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난 것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이요 또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 각자 그러한 어떤 여여한 열반의 삶을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결의 제24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웅산 차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산의 연선사 발언문에 수명, 복덕, 불법의 지혜를 기원하는 소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라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옵소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 언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세상만 나오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대승의 진리를 닦아서 관세음의 대자비를 깨우치겠다라는 것을 서원하는 대목인 발은 신심 굳게 세고 아희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 끝인들 범하리까 저음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인의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여 판야지에 드러나고 보살마음 견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디 요까지가 바로 대승의 진리를 닦겠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러한 마음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원하는 대목이죠. 발은 신심 굳게 세고 아희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발은 신심 굳게 세다 몸과 마음을 굳게 진리를 깨우치겠다는 대자대비한 마음을 터득하겠다라고 해서 원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아희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이 출가가 되는 거죠. 또 출가라고 해서 우리가 꼭 머리 깎고 산중에 들어가는 것만 출가는 아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도 출진 출가다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장 처음에 가져왔던 그 마음 자체가 결국은 본성이요 불성이요 깨달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장 공하고 열반경지 있는 상태가 우리가 초심이다. 태어날 때 그 마음이다. 그럼 그런 마음을 언제 또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질 수가 있죠. 죽어서 아니면 살아있을 때라는 건 또 의식불명 됐을 때는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다. 우리 본 바탕에는 총명한 그 자체지요. 공한 그 자체 있어요.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태어나서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 마음이 좀 지나면서 배고프면 젖달라고 엥 하고 또 뭐 이렇게 쌌다라고 하면 쌌다고 엥 하면서 점점점점 눈기코요몸 뜻의 작용에 의해서 그 눈기코요몸 뜻이 탐내고 탐내는 대로 안이 되다 보면 성내고 이러한 것이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삼독심이 형성이 된다. 본래에 애초에 태어난 그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면 청정한 마음 그 상태가 되죠. 우리 수행자들이 여러분들 수행을 하는 것이요. 깨닫는 마음을 외부에서 끌어다가 내 마음속에 갖다 놓는다거나 열반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외부에서 갖다가 다시 채워 놓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현재 있는 그 마음을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고 걸림이 없는 걱정, 근심, 번뇌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마음, 속상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현재 있는 마음을 더러운 마음,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천수경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첫 기절이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한데 정구업진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입으로 지은 업, 입으로 업을 지으려면 우선 마음과 몸으로 지어야 되니까 결국은 신구의 세 가지를 뜻하는 것이지요. 마음과 입과 몸으로 지은 업을 줄여서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진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업을 지으려면 먼저 마음에서 업을 지어야지요. 입에서 욕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표정이 바뀌고 마음 속에서 자 사람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수리 아니에요. 수리. 우리 태어날 때 본래 깨끗한 상태로 나왔는데요. 세상 살면서 눈기, 고요몸 듯이 탐진 지에 빠져가지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드니까 원래 애초에 태어났던 원래 새 물건을 샀던 그때와 같이 원래대로 수리 고치고 수리 고쳐서 마술이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새것대로 선제 좋게 사봐 만들겠다는 약이죠. 이게 바로 열반에 이른다는 이야기. 본래 우리는 청정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들 처음 사면 깨끗하고 잘 되지 않아요. 그랬다 좀 지나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예의의 센터에 전화해서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어요. 어디 가서 빈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절한다고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편해진다라고 하면 순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삼천배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삼천배를 하는 동안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천배가 끝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또다시 번뇌가 끊은 것은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했을 번뇌를 없애질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삼천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삼천배를 하는 동안에 그 번뇌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편했던 것이지만 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괴롭다라고 해서 술을 자신단 말이죠. 괴로움을 잊겠다라고. 술을 자시는 동안은 그 괴로움을 잊을 수는 있지만 술이 깨고 나면 다시 또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열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그런 근심, 걱정,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물론 하나의 수행의 방편일 수도 있겠죠. 절을 하는 것도 참선을 하는 것도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서 그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서 스스로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래서 다시 본래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 나왔던 그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분들이요. 깨달음을 얻는다. 또 수행을 한다. 득도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가져왔던 그 마음 상태 최고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고장난 물건을 새것으로 고쳐서 원래대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본래의 자성을 찾았다. 표현을 하는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의 가르침의 깨달음은요. 빌어서 되는 것 매달려서 되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심 굳게 서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귀와 눈이 총명하다는 것은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뜻하는 거지요.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세상일에 물 안 든다.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것을 열반의 삶이라고 그러죠. 티끌 속에 살면서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연꽃을 갖다 불려꽃으로 많이 상징하는 것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않아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데 그 물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진흙과 물을 뚫고 나서 꽃을 이루는 것처럼 진흙이 오타각세잖아요. 우리 세상 사바세기란 말이죠. 가민의 세계예요. 그러한 이런 오타각세의 진흙과 든 세상에 살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여함으로 걱정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늘 편안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세상일에 불안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험한 개율 털끗 친들 범하리까 첫째는 여러분들 개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법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제가 교도소에 한 21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갔다 오고 또 말해도 법회 법문 때문에 가야 되는데요. 교도소에 다니면서 이제 교리를 많이 강인했어요. 불교 대학교리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 한 10군데 정도는 제가 직접 가서 가르쳤고요. 교제를 통해서 공부한 곳은 한 21군데 정도 돼요. 근데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간혹 보면은 스님 오게를 지키려고 하면요. 비린 걸 안 먹어야 되는데요. 하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반찬 뻔하지 않아요. 뭐 한 세 가지 많으면 한 네 가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회에서 음식보다 아무래도 내용이 좋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영양사들이 조정해서 해주면 되지만 그래도 죄진사랑 간대 뭐 그렇게 잘 해주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불법을 배우게 되면 비린 걸 안 먹는다 해가지고 혹시 반찬이 생선이 나온다거나 멸치가 나온다거나 고기국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사실 안 먹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계율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자기가 요즘 일체 그런 것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참 의지가 훌륭하고 대단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창자도 아니고 혓바닥도 아니어요. 단지 마음속에서 살생하는 마음이나 음식에 대한 탐심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생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지요. 나온 음식 사실 혀가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창자가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생선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별심에서 탐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요. 저절로 나오는 건데 사실 그걸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비린 것에 물들이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마음을 갖다 굳건히 흔들림 없이 하는 것 깨우침은 마음에서 깨우친다는 말이죠. 흔히들 여러분들 저를 천배를 했다 삼천배를 했다 참선을 안거를 열을 했다 아니면 템플스티에서 일주일에 했다 물론 그 행위가 사실은 대단하죠. 훌륭하죠. 하지만 그 행위보다도 더 대단한 건요.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 훌륭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확고한 마음의 의지와 지혜를 깨치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승속을 어떻게 구분하셨냐 하면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것이 승려고 안 깎은 것은 속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 씀이 승려와 같이 마음을 썼다라고 하면 승려다. 속인과 같이 썼다라고 하면 속인이다. 부처와 같이 썼다면 부처다. 중생이다. 중생과 같이 썼다면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스님분들이 머리 깎고 수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지요. 하지만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낙발 혐의를 하고 수행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다 훌륭한 건 아니어요. 그 바탕에다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가짐 바른 신심 바르게 중생을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 곁들인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엄청 훌륭한 것이고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보면은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 10대 제자보다도 부처님께서 더 월등하게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유마거사는 머리도 안 깎었고 그렇게 본다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머리를 깎으신 분은 아니셔요. 부처님께서도 머리 안 깎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불상들 한번 보세요. 머리 안 깎으셨어요? 마음의 머리를 깎은 마음을 깨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용을 닦고 닦아서 서류같이 엄한 기울 털끗친들 범하리까 사실은 마음에서 단호하게 올바른 법을 지키겠다. 또는 어떻게 돼요? 소승은 법에 준해서 법을 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승은 또 부처는 법에 준하지 않고 법을 편다. 부처님께서 법에 준해서 법을 펴면 중생이고요. 법에 준하지 않고 법을 펴면 부처라고 했는데요. 법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계율을 신경 안 쓰고 일거수일투적 행을 하는데 계율에 위배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부처예요.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중생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법집에 빠지거나 법상에 빠져요. 법을 지켜야 되겠다 계율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상에 빠지게 되죠.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인의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하리 대자비심인데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대비 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대자대비하다는 것은요. 바로 자비이사 사물향심을 깨쳐서 대자대비한 것이에요. 자물향심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이지요. 비는 슬픈 일이 겪어졌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는 것이고 신은 기쁜 일을 겪을 때 똑같이 기뻐해주는 것이고 사는 좋고 나쁨 없이 선과 악이 없이 일여평등한 마음을 지니는 것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갖거나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여평등한 땅바닥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던지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꽃을 던지든 땅은 아무런 표현이 없지요. 바로 그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걸 우리가 사물향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그러한 자비사의 사물향심을 완전히 터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살이 되려면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래 평등한 것이오요. 수업급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저 금강물 흐르는 것이 과거의 내 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청주의 관음산 저 흙이 내가 죽어서 뼈와살이 흙이 되어 돌아가가지고 수업급 지나온 동안 가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너와 나 자체가 없는 거 구분이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바로 내 일처럼 도와주고요.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도 전생의 우리 어머니고 내세의 우리 어머니 될 사람이다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는 게 바로 평등심이에요. 사무량심이죠. 이러한 마음을 지나다 보니까 삼재판란 만나지 않고 삼재판란이라고 하는 것도 운기적인 역량도 있지만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탐진치 때문에 형성되는 게 많이 있다는 약이오요. 그래서 불법인연 구적하여 부처님법의 인연을 구적 꼭 갖추어서 반야지혜 들어오는 반야다라고 하는 건 지혜를 뜻하는 건데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지요. 바로 지혜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일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에 행성이 되고 인연으로 인해서 멸한다는 연기의 이치 12연기법 또는 인과 인연 상의 상광법의 이치를 터득하는 걸 우리가 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반야지혜를 깨쳐서 보살 마음 견고하고 견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바로 깨달은 자 깨달은 중생을 보살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런 마음을 견고하게 갖춰서 재불정법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배워서 대승 진리를 깨닫겠다라고 했어요. 대승 진리 대승 진리다. 사실은 냉정히 보면 소승 대승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삼승으로 나누지 않아요. 일승 이승 삼승으로 나누는데 결국 뭐예요? 성문승 성문연각승 성문연각보살승 삼승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다 하나로 돌아오죠. 뭘로 하나 돌아와요? 바로 불승 하나로 돌아옵니다. 일승 하나로 돌아와요. 대승 과 소승 구분 자체를 하는 게 소승이고요. 그 구분 없이 뭐예요? 전부를 포용하는 것이 부처님의 승이다에서 불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진리를 깨닫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대승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깨달아서 관음의 대자비를 서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벌자님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반드시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모두 자기 모습대로 놔두게 되죠. 그러나 같은 땅의 빗물에도 종자와 싸게 다르고요. 창밖의 새들의 울음도 저마다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타다 남은 잿더미 속 불씨가 남아있고요. 오가는 데 그림자요. 울림에 메아리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 일두족이 내일을 만드는 씨앗의 종자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의 어떤 종자로 날마다 좋은 날의 인연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